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올해 그러게요 벌써 26인데 이거 촬영할 땐 25이었어요 난 24살이라도 25이었는데 앞으로 교복은 글쎄요 주입품들이 말리시지 않는 한 최대한 입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입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굉장히 교복이 10년은 더 입어도 되요 10년인데 자 앞으로 주입품들이 말리기 전까지는 입겠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?